갑자기 평소와 달리 어지럽거나 실신을 하거나 평소와 같은 활동량에도 숨이 차다면 맥박이 멈추거나 지나치게 느려지는 서맥성 부정맥이 온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서맥성 부정맥의 원인과 환자분들께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인공심박동기 치료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이소령입니다. 서맥성 부정맥은 말 그대로 맥박이 지나치게 늦게 뛰는 병입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는 심박수를 1분에 60회에서 100회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서맥이라고 진료를 보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가 측정한 심박수가 50에서 55회 정도 심전도 검사에서 마찬가지로 해당 맥박수가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동성서맥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람이 휴식하거나 수면할 때는 심장이 뛰는 횟수가 1분에 60회 이하인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서맥성 부정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하된 심박수로 인해 어지러움증, 실신할 것 같은 전조 증상, 실제 실신, 걷거나 운동할 때 숨이 차거나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 등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 국한됩니다. 보통 심장 뛰는 횟수가 1분에 낮에 깨어 있을 때 40회 미만까지 떨어지면 증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또 3초 이상 혹은 5초 이상 심장 박동이 아예 멈추게 되면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맥이 환자에게 증상을 일으키는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 모든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심장이 1분에 뛰는 횟수가 줄어들면 자연히 심장이 필요한 만큼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맥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맥박을 만드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동결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동결절이 다양한 원인으로 약해지면 서맥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결절 및 주변을 둘러싼 심방근육의 노화, 관상동맥 질환에 따른 허열 혹은 경색, 심방수술의 기왕력,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인 심장기형, 약제부작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방금 말씀드린 동기능 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동결절로부터 맥박이 만들어져서 실제 심실 근육이 수축하도록 전달하는 전기선이 약해지거나 손상되어 발생하는 방실차단이 있겠습니다. 방실차단 역시 노화, 심근허혈 혹은 경색, 판막질환, 심장수술 및 약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원인 모두 전반적으로 맥박이 느려져서 증상이 종일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맥박 생성이 안되거나 전도가 차단되는 환자분들도 있어서 갑작스러운 실신의 원인으로 섬액성 부정맥이 진단되기도 합니다. 섬액성 부정맥을 진단받은 환자분이 있다면 저희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섬액을 유발하는 가역적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역적 원인 중에는 흔한 원인으로 약재가 있겠는데요. 항부정맥제 약재를 고용량 복용하고 계시거나 고혈압 약 중 일부 약재는 맥박을 느리게 하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약재를 중단하고 섬액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일부 가역적인 심장질환이나 전해질 이상의 경우에도 기저상태 호전 이후 섬액이 가역적일 수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역적인 원인이 없는 증상이 있는 섬액이라면 결국 연구형 인공심박동기 삽입술이 궁극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흔히 환자분들과 진료실에서 의견에 간극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환자분들은 약물치료는 안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아쉽게도 섬액을 치료할 수 있는 경부약재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맥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주사약재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가역적인 원인으로 지속되는 섬액성 부정맥의 유일한 치료는 인공박동기 삽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형 심박동기는 말 그대로 시술 이후 남은 여생 동안 심박동기와 함께 살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체밖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완전히 삽입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는 왼쪽 빗장뼈 아래에 2.5에서 3cm 정도의 피부절개를 하고 거기에 이렇게 생긴 박동기를 피아주머니를 만들어 넣게 됩니다. 이 박동기는 컴퓨터 및 배터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 박동기 본체와 연결된 정극선이 쇄고라 정맥을 통해 우심방 및 우심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환자 서맥성 질환의 특성 및 동반된 부정맥에 따라 박동기 선은 보통 2개 혹은 1개가 삽입되게 됩니다. 이 선은 심박 및 심실 근육에 단단히 고정되고 선을 통해서 박동기 컴퓨터가 24시간 내내 환자의 박동을 감지하며 우리가 세팅해놓은 맥박보다 느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인공박동이 나가게 됩니다. 인공심박동기 시술은 보통 2박 3일 혹은 1박 2일 입원하여 진행되고 시술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시술 부위 국소마취 혹은 가벼운 수면마취를 하여 시술을 하게 되고 시술 다음 날 바로 퇴원이 가능하십니다. 시술 후에 피부 상처가 회복되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을 거쳐 일상생활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시술 직후 시술 안쪽 팔의 과격한 움직임을 피하도록 말씀드리고 시술 직후 MRI 촬영을 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서는 팔 운동도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시고 심장 박동기 모드 변경이라는 조치를 취하면 MRI 촬영 또한 대부분 자유롭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비행기 타는 것도 가능하고요. 시술을 받은 뒤 발급받게 되는 마치 아이디 카드와 같은 것을 지참하시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박동기 배터리는 보통 수명이 10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박동기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는지 일하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지 적게 필요한지는 환자분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8년에서 13년 정도 배터리를 쓰고 배터리를 다 소모하게 되면 처음 시술할 때 절개했던 부분을 절개하여 배터리만 교체하는 간단한 시술을 받게 됩니다. 배터리 상태 및 박동기 상태는 환자분이 외래 진료를 보러 오셨을 때마다 박동기의 정보와 연동되는 동그란 기계를 박동기 부위에 살짝 올려두면 무선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박동기는 전통적인 유선박동기이고 최근 무선박동기가 도입되어 활발히 시술되고 있습니다. 무선박동기는 2021년 2월 서울대병원 저희 부정맥팀이 국내에서 첫 시술을 시행하였고 말 그대로 전극선이 없는 박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기 컴퓨터, 배터리, 선이 모두 일체형으로 이렇게 분필처럼 생긴 작은 기구에 모든 기능이 함께 들어가 있게 됩니다. 시술은 유선박동기보다 좀 더 간단하여 허벅지 혈관으로 무선박동기를 심장까지 배달하는 관을 삽입하고 우심실 안으로 무선박동기를 배달하게 됩니다. 시술 이후에는 허벅지 혈관의 관은 제거하기 때문에 결국 심장에 남는 작은 무선심박동기 이외에는 몸에 아무 흔적이 남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피부에 남는 흔적도 없고 시술 직후에도 팔 움직임을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섬액성 부정맥에서 인공심박동기 치료가 필요할 때 무조건 비교적 신기술인 무선심박동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배터리 교환이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심 조율 부위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으며 심방 조율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박동기 선택에 있어서는 담당이와 상담하여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공박동기 치료는 섬액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일 경우에만 적용이 되지만 매우 일부의 환자에서 비생리적 심실 조율에 따른 심부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기존 우심실 조율 대비 더욱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심장 전기 전도계의 활성을 보존하는 방법인 심장 전도계 조율술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더욱 생리적인 심실 수축을 가능하게 하고 심실 비동기화를 최소화하여 심부전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는 2020년 하반기에 도입되었고 서울대병원 부정맥팀은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200레가 넘는 시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심장 전도계 조율술의 국내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서맥성 부정맥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순환기내과 교수 이소령이었습니다.